2021년 3월 4일 전국투어 11탄 카운트다운 가자 쥐돌이 뭐야 소리가 나네 누구 있는거 아니지? 잠바 뭐야? 저 잠바 없었는데 옛날에 저 남자 잠바 아니야? 남자 잠바 아니야? 저기 누구 계세요? 밑에 남자 잠바 아니야? 남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여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남자 잠바 정말 숨막혀 잠시만.. 잠깐만.. 숨 막혀.. 잠깐만.. 저기요! 소리.. 뭔 소리야? 종소린가? 잠깐만요! 종소리.. 어? 위에 위에! 잠깐 위에! 저기요! 그때 그 여자분 봤죠? 네.. 그때 왔습니다! 그때 왔어요! 5일 전에.. 5일 전에 누가 갔다 왔어..? 5일 전에.. 헬로우 키티! 헬로우 아닙니다! 굿바이 키티! 굿바이 키티! 뭔가 많이 달라져있어 아까 저기 잠바도 분명히 없었거든요 누가 왔다 갔지 최근에? 누가 왔다 갔지?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님들 그 살인한 남자 때문에.. 이거 얼마.. 얼마.. 놔! 놔! 얼마.. 잠깐만.. 얼마.. 저기요! 위에 계십니까? 위에 계십니까? 위에.. 회전목마다.. 와.. 미쳤다.. 미쳤어.. 근데 맞죠? 군대 아니죠? 근데 맞죠? 군대 한번 더 가라고.. 군대라고 한거 아니시죠? 뒤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었어.. 진짜 왔나.. 홀리워드.. 전에도 여기서.. 한번.. 숨 못 쉬겠어.. 숨 못 쉬겠어.. 앞에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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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님들 이 여자가.. 자기를 죽인 남자를 기다리긴다는데 아까 전부터.. 저보고 여기 있지 말라고 하는거 같애 분명히 그렇게 얘기 했어요 아니 이 잠바가 도대체 언제 붙어 있던 거야 이거 분명히 전에 왔을 때는 없었단 말이야 이게 남자 것 같은데 숙자는 없는 것 같고 저한테 뭔가 들어오려고 그래 저 여자가 나이가 딱 봐도 20대 정도 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에 한번 왔을 때 그때부터 있었던 여자가 되요 뭔가 나를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왼쪽 잠깐만 왼쪽 계단 저 뭐라고 했어요? 난 너를.. 난 너를.. 나 눈에 방금 뭐 들어갔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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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웃었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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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sad 다들 케찹 준비해 여기 얼마 전에 왔다가 남자는 누구에요? 아까 전에 누구 왔다 갔다고 했죠? 여기 앞에, 바로 밑에 사람 사는 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왜 와요? 그 사람이 왜 옵니까? 잠깐만요 여기 밑에 집에 사는 남자가 온 것 같아요 그 때야.. 그 때야.. 아..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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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